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 미국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민주당 공화당을 불문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전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 매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권자와 국민들과 그렇게 소통하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것에 그것은 바로 무척 효과적인 수단을 정치인들이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홍준표 의원이나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 등이 이를 잘 활용해 왔습니다. 일종의 1인 미디어로서의 그런 트위트나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그런 훌륭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환교안 전당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펼치는 활동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주요 언론 매체만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런 의문문을 갖고 페이스북을 방문하곤 합니다. 11일 날 환교안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이 가진 문제점을 그 어떤 언론보다도 아주 구체적이고 낱낱이 모순점을 지적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사이다 이재명 답지 못하다 적각 특검하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환교안 전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서 조건부 특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내용이 사이다 이재명 답지 못합니다. 저희 해설을 담은 사이다 이재명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좀 화끈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다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사이다 이재명은 화끈하게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데 사이다 이재명이 왜 그렇게 떳떳 미지간하게 행동하는가를 나무라는 그런 바로 표현이 사이다 이재명 답지 못하다 적각 특검하라는 것이 바로 환교안 전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첫 번째는 검사 수사 지켜보고 하겠다. 두 번째는 미진한 점이 있으면 하겠다. 세 번째는 의문이 남는다면 하겠다. 네 번째는 곧바로 특검도 아니고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러고 나서 특검 검토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해설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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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조건부 특검이란 가지고 국민들 눈을 살짝 가리고 귀를 살짝 막는 것이죠. 어느 일 언론인들도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을 이렇게 마치 해부하듯이 분해해서 검사 수사 지켜보고 하겠다. 미진한 점이 있으면 하겠다. 의문이 남는다면 하겠다. 곧바로 특검도 아니고 특검이든 어떤 행대로든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특검 검토 가능하다. 이런 것을 분해해 가지고 문제점을 상세히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황교안 전 대표의 반박입니다. 계속 황교안 성명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돈 퍼줄 일에는 시원시원하게 입장을 밝히더니 특검에는 무슨 조건이 그리 많은지 안 하겠다는 뜻을 위장하려니 힘든 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요즘에 페이스북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도 있는 분 같아. 논리적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뜻을 위장하려니 힘이 든 겁니다. 얼마나 명쾌한 그런 지적입니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그냥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지만 안 하겠다는 뜻을 위장을 해야 되니까 숨겨야 되니까. 이런 지적도 참 멋진 지적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유를 대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구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남탓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비례 알고도 덮었다고 물타게 합니다. 이게 되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남탓하는 겁니다. 항상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죠.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어떻든 다시 또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무슨 변명이 그리 많습니까? 비리수사의 기본 원칙은 신속입니다. 시간 끌다 증거인멸하고 나면 진실을 뭘 밝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 같은 지적은 황교안 전 당대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안 하면 모두 다 증거인멸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주장이 계속됩니다. 이재명 후보 국민들을 거짓말로 쏘길 만큼 쏘겼습니다. 정말 한 번만이라도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황교안 전 당대표의 지적 가운데 어느 한 단어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 당신 이야기가 틀렸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게 없다 이야기죠. 국민들을 거짓말을 쏘길 만큼 쏘겼습니다. 이런 분 치아에서 한 5년간 또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정말 깝깝한 거죠. 지금 여당 지도부들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특별검사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야 합의만 하면 곧바로 특검이 가능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의 정확한 진실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적강특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설은 그 어떤 언론인보다도 명쾌하게 냉정하게 이재민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를 지적한 멋진 논고문 같은 검사의 논고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당대표는 지난 11월 10일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헤친 주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수사하던 사람은 하다 말고 수사해야 할 사람은 시작도 안 하고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의혹은 눈덩이로 치름 커져가는데 대장동 사업특회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수사하던 사람은 하다 말고 수사해야 할 사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은 무디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칼을 칼집에서 뽑지도 않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고 김만배의 경우 출입기록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분노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노가 대검찰청 앞에 250미터를 건조하안으로 가동 메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건조하안에 대장동 비리 옷으로 덮겠다네 꿈 깨라 고개 숙인 검찰 화천대의 주인이 무섭나라고 써보내는 국민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하루속히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많은 그런 시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국가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책임으로 밥 먹고 검찰이 하라는 일이 뭡니까? 권력형 수사를 검찰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정말 대법원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정말 하는 걸 보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랑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상국가 정상국가가 됩시다. 정상국가를 만듭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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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